고등학교 동창에 손목을 묶어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동창 20살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씨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무릎에는 25kg짜리 아령을 울려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